어? 너네 하는 일이 뭔데? 1. 마스코트 어? 마스코트는 우리야. 뺏어가지 마. 우리 지금 답답한데? 너 얼굴 빗지? 답답했죠 겁나게. 한 명은 아주 까먹게 뜨고 한 명은 허옇게 질려버렸어요. 축제가 10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겁을 먹어서야. 오늘 불량이 나올 줄 모르겠다. 불량은 뭐 그냥 한 시간 말고 두 시간 말면 나오는 것 같아. 불량 걱정이 문제가 아냐 이거. 처음은 보고 왔는데 복채를 낸 사람이 없네. 다음 사람은 좀 복채를 내려놔. 상품권도 괜찮은데. 아니 꽃은 냄새가 나는데? 꽃은 냄새가 나. 범위라 그런가? 잘생겼어 우리 신나에. 영우. 둘이 서로 한 번 마주 봐봐 지금. 여기서 나는 냄새였구만. 아주 깨볍고 꿀볍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 신혼인데? 아니요 우리 결혼한 지 9년 됐어요. 9년인데 이렇게 부부 사이가 꿀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좋은가 봐. 그 애인은 몇이에요? 3명이요. 여기도 다둥이구만. 잘 보니까. 남자분 관상이 약간 뜸봉샘 같아. 아주 펑펑 솟아났 기운이 지금. 야 저번에 다둥이 나왔잖아. 손만 잡았는데. 그분은 집에도 안 들어갔는데 다 불렀어. 관상에 들고 집이 없어. 집에를 안 갈 관상이야. 야 근데 너 머리가 왜 자꾸 올라. 내려줄게. 무서워요 얼굴이. 현녀님한테 무섭다. 이 차이가. 남편 빼고 다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꿀이 떨어지고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고민 있어 봤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랑 집에만 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겠다 애들도. 애가 셋이면 집에만 있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장수에서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놀러 다녔어? 타지역으로 놀러 다녔잖아요. 왜? 장수에 이렇게 놀 때가 많은데. 애들이 놀 곳이 좀 없었나? 네. 놀 때가 없었나. 그래? 단기 땡기는데. 얘는 단 걸 먹어야 신기가 와. 신기 많이 받으면 당뇨 걸리겠어. 잠시 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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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파크 체험놀이터? 누리파크 체험놀이터가 생긴다고? 사계절 발물놀이장, 집라인, 점핑놀이터, 몸놀이터 기구 7종.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약 990m 규모의 어린이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영유아 놀이터, 작은 동사, 각종 특화시설 등. 다둥이들도 충분히 애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장수에 생기는구만.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이거 좀 보여줘. 자랑해야지. 이거는 대도시에도 없는 시설이야. 혹시 그러면 넷째도 계획이 생기나? 아무튼 오늘은 누리파크 체험놀이터가 생겨서. 다둥이, 셋째 정도는 고민의 달걀 되겠어. 감사합니다. 선년님 저희 신랑 보고 웃지 마세요. 변신한 마스크 써도 잘생겼죠? 너희는 복체를 안 받을게 가라! 그냥 빨리! 짜증나니까! 우리 신라 잘생겼어! 헬로우 어우 찡찡거려! 어우 쎈다 근데 쎄! 찡찡거리는데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앉아봐 일단 앉아 앉아! 무슨 고민이 있어 왔지? 앞날이 캄캄해서 왔어요! 한글라스 껴 볼까? 너도? 아니 이렇게 쎈는데 왜 앞날이 캄캄하지? 아니 맞춰야지!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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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선녀생활! 17년 만에 이렇게 쎈 사람은 처음 보냈어! 절파리구만! 어우 기빨려! 근데 신기가 있어서 여기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거야 우리까지! 바꿀래? 나도 내가 좀 바꿔보자! 나 좀 봐줘봐! 나도 좀 받아보자! 자 나 좀 봐줘봐 빨리! 너도 캄캄해! 나도 캄캄하다고? 요새 문도 캄캄하고 어깨에 신도 안 오는 것 같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운 센 사람이 좀 맞춰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신기도 잘 안 오고 언제까지 머리 쓰고 옷도 살겠구만! 옷 벗고 싶지 지금! 나도 이거 벗고 싶은데 머리도 좀 벗고 옷도 좀 벗고 싶은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러면! 심기가 갈수록 떨어져요 요새! 뽑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뽑아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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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전북대학교 농업시스템학과? 나 다시 이직해야 돼! 전북대학교 장수캠퍼스 농업시스템학과 등록금 50% 장수군 지원! 졸업시 전북대 농생명과학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 부여! 야 야 너 왜 가서 다시 벼라해! 농업! 농업! 너 농사지와라! 딱이네 얼굴 색깔이랑! 제2의 인생은 농사로 가는 건가? 잘 될 거야! 나 이제 그만한다 선녀 그러면! 간다! 야! 간다! 나 이제 갈 거야! 이거 이거! 앞으로 선녀는 네가 해라! 난 농사지로 갈게! 내 큰 바다! 내 큰 바다! 선녀야! 난 농사지로 간다! 안녕!